자, 천연의 93만 봅시다 앞에 이 말은 왜 있는 거야? 앞에 저 말 왜 있는 거야? 기본적으로 없으면 안 되니까 있는 거야 없으면 왜 안 돼? 이거 보고 얘기해 봐 어느 부분 때문에 그래? 지수가 유리수잖아 그래서 저 말이 있는 거야 이 말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 지수 부분에서 최고난도 문제는 이 범위를 건드려 밑의 범위에 따라서 지수의 범위가 축소된다는 거 미안, 거꾸로 얘기했다 지수의 범위가 확장되면 밑의 범위는 어떻게 돼? 점점 줄어들지, 축소돼 그래서 지수는 확장되고 밑은 축소돼 자, 그러면 별거 없어 이거 X, 이거 루트 X 아니야, 루트 X 이렇게 쓰면 되게 휘릴걸? 더하기 루트 X분의 1이 4일 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래 이러면 얼마나 쉽냐, 이게 무지하게 쉽지 그치? 제곱제곱 두 번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거 양변 제곱해봐 그럼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2는 4, 4 16이네? 넘겨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은 14 양변 제곱해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2는 14의 제곱은 196 넘기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194가 되는 거지